안녕하세요. 조현우 멘토입니다. 오늘은 무브멘토의 간략한 소개와 멤버십 아카데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무브멘토는 수술 전후 재활 운동과 체형 개선이 전문적으로 진행되는 운동센터입니다. 수많은 국내 스포츠 선수와 근골격계 질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재활, 체형관리, 트레이닝 경험을 바탕으로 1대1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멤버십 아카데미는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 운동 영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. 나에게 맞는 옷을 입듯이 운동에서도 현재의 내 몸 상태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운동을 배우셔야 합니다. 내 몸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. 건강을 위한 움직임, 무브멘토와 함께 하세요. 건강을 위한 LED